안녕하세요. 메가뉴스TV 이장혁 기자입니다. 외산 브랜드가 주도하고 있는 프리미엄 홈시어터 시장에 LG전자가 인피니아 홈시어터를 출시하면서 시장 공략에 나서고 있습니다. LG전자의 전략 제품인 인피니아 홈시어터는 어떤 제품인지 LG 하우시스 인테리어 브랜드 디스케어 갤러리에서 인피니아 홈시어터를 직접 만나봤습니다. 홈시어터의 진정한 가치는 리얼 사운드의 완벽한 재현이 있다고 합니다. 인피니아는 LG전자의 최첨단 음향 및 디지털 기술이 집약된 제품으로 최고급 스피커 유닛 제형과 디자인 설계로 음 왜곡률을 1% 이내로 낮춘 퓨어 HD 사운드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또한 블루레이 플레이어를 탑재했고 중앙 스피커와 전면 스피커를 통합한 3의 일체형 디자인으로 공간 활용도는 물론 인테리어 효과까지 극대화한 것이 특징이죠. 특히 퀄리티가 돋보이는 티탄 실버와 크롬 도금을 적용한 타원형 디자인 그리고 CD 등의 타이틀과 3D 이퀄라이저가 들여다보이는 누드글래스 고품격 조명이 되어 실내를 은은하게 밝혀주는 무드라이팅은 인피니아 홈시어터만의 특징입니다. 이외에도 LG 인피니아 홈시어터는 무선 랜을 홈시어터 내부에 장착해 와이파이로 무선 인터넷을 자유롭게 즐길 수 있으며 특히 유튜브를 통해 실시간 온라인 동영상을 고화질 서라운드 사운드로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DLNA 인증을 받은 PC, 휴대폰, 카메라 등에 저장된 파일이나 USB 메모리, 외장 하드디스크에 있는 콘텐츠도 간편하게 연결해서 이용할 수 있죠. LG전자는 향후 글로벌 시장 분석을 통해 각 나라와 지역별로 고객 니즈를 반영한 다양한 프리미엄 홈시어터 제품을 계속해서 출시할 예정입니다. 3차원 리얼 사운드와 프리미엄 사운드, 그리고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독창적인 디자인까지 클래식한 분위기의 첨단 디지털 테크놀로지를 즐기는 우한한 자유와 감동이 바로 인피니아 홈시어터에 담겨 있습니다. 이상으로 메가뉴스TV 이장혁입니다.